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두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코 fx 에서 제작이 되는 코카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품질의 컴프레서 이자 클린 부스트 페달인 코카 컴프레서와 동일한 광학 압축 회로를 내장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제어 기능과 음색 조절이 가능한 코카인 페달입니다 대부분의 페달과 마찬가지로 코카인은 헤드룸을 늘리고 다이나믹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전압 더블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네요 요즘에 틱톡이나 인스타에 보면 코카인 댄스 유튜브 살짝 지났죠 유행이 코카인 댄스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야한 댄스에요 아 그래요 코카인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남녀 노소 누구 할 거 없이 코카인 댄스가 한 번 열풍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추는 건데요 저는 못 추죠 저는 못 추지만 아 추면 어렵구나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뇌세적인 느낌이에요 나중에 코카인 댄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 아니면 혹시 몰라 제가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이름을 모르는 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코카인 댄스 이름 때문에 왜 코카인 이라고 지었을까요 코카인 이라고 지었는데 이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마약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고 일부 주에서는 합법화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코카인 이름이 좀 쎄다 이름 센 만큼 오크 fx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노력을 가져 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스테인 연주자의 톤에서 깨끗하고 왜곡되지 않은 서스테인만 추가합니다 스쿼시 압축 효과의 강도를 제어합니다 미묘한 톤 향상에 더 뚜렷한 압축 효과를 내어주며 악기의 어택을 보존하고 최대 기울기에서도 특성을 유지합니다 볼륨 컴프레서의 볼륨 부스트 레벨을 설정합니다 부스트 자체 푸스위치에 의해 작동되는 완전히 독립적인 회로를 제어합니다 이 센서는 시그널 체인의 컴프레서 뒤에 있으므로 톤에 대한 컴프와 EQ를 설정하고 부스트 스위치를 눌러 솔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15dB의 전체 범위의 클린 부스트를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더 조밀한 저음과 뚜렷한 중음이 있는 미드 부스트를 위해서는 왼쪽으로 돌리면 조절이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베이스 앤 트래블 효과적인 톤 형성을 위한 컷 부스트 컨트롤입니다 EQ를 사용하여 압축 후 특정 주파수의 과도한 강조를 보정하거나 톤을 다듬습니다 부스트 푸스위치 파란색 LED로 표시된 부스트 섹션을 활성화합니다 부스트는 신호 체인의 컴프레서 뒤에 위치합니다 이펙트 푸스위치 흰색 LED로 표시되는 컴프레서 섹션을 활성화합니다 컴프레서와 부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구요 최근에도 그런 이펙터 들이 제법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 들은 정말로 퀄리티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5코 FX의 코카이는 어떤 사운드를 들려 줄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컴프 오우 볼륨 좀 줄일까요? 네 굉장히 셀 것 같죠?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약간 원플러가 저는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에고 컴프 같은 경우는 진짜로 기타 페달 컴프레서 느낌을 진짜 제대로 살린 페달이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에서 이 에고의 중간쯤. 맞아요. 어디 중간에 있죠. 중간쯤 있는 느낌이 드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 단단한 압축감이 느껴지는 그런 컴프레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서스틴 을 한번 높여서 들어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총 쏘는 소리 제대로 나요 저는 이거 보고 총 쏘는 소리라고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 컴프레서 페달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페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페달형 컴프레서의 연주자들이 바라는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운드를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운드에 목말라 했던 연주자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스쿼시 많이 줘볼게요 이 연주로 이 코카인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죠? 제가 픽업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코카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연주자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반응하고 뭔가 탄산에서 이렇게 거품이 뽁뽁 터지는 듯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주자 뉘앙스 연주자 뉘앙스 연주자 뉘앙스 연주자 뉘앙스 매력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부스트만 독립적으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솔직히 별로 기대 안했거든요. 별로 기대 안했는데 좋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부스트 노브를 왼쪽 오른쪽 돌려가면서 연주자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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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진짜 기대 1도 안 했어요. 이거는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렇게 중독성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코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까요? 모르겠네요. 잘 만들었고 트렌드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렌드에서 정말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늘 말씀드리는 컴프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 1대장을 달리고 있는 칼리76이 있고 근데 물론 여러분 제가 칼리76이 정말 약간 불변의 법칙 1등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꼭 1등은 아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취향이 있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잘 만들어진 컴프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페달형 컴프 사운드만 확 뽑아내는 이쪽과 아니야 난 조금 더 좀 내추럴하면서 근데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저거보다는 좀 근데 많이 걸어도 우리가 그냥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컴프 사운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났으면 좋겠고 아 아쉬운데라고 했을 때 이게 딱 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코카인이 그 딱 빈 칸 채워주는 컴프레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들이 이제는 또 하나의 이게 생겼다. 오 이거는 오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오코 FX의 이펙터들 3시간에 걸쳐서 만나봤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통통 튀고 밝은 그리고 시원시원한 사운드가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앞서서 어 디아블로 때부터 T3도 그랬고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브랜드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는 네. 이 오코 FX 관계자분들이 혹시나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임팩트 타임즈를 보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청씨 먼저 코카인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렸습니다. 이름처럼 화끈하다 이렇게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코카인 안 해봐서 화끈한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뭐 그만큼 중독적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겠죠. 근데 확실히 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계속 기타를 치고 싶게 만드는 페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든 페달인 거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좋은 음반들 좋은 연주 연주자들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으로 연주자가 있어야겠지만 연주자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좋은 악기 장비들이 결국 멋진 음악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제 필요한 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컴프레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기쁜 일이고 저 또한 또 새로운 컴프레서를 이제 주변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퍼즐이 생겼때 제가 요런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이거 사 이거 사 라고 뭔가 정해져 있는 것 보다는 그렇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팀이 이기면 재미없고 독주도 재미없고 맞습니다. 계속 뒤치락 엎치락해야 재미있는 건데 그래야 발전하는 거군요 네 이런 새로운 또 물론 그전부터 있었지만 버즈비 안에서는 저희가 리뷰할 수 있는 이 한정된 페달 안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운드 컴프레서에서 연주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운드를 참 또 오랜만에 좋은 페달을 만났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고요 연주자가 이 컴프레서에 기대하는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트레몰로에서 기대하는 드라이브에서 기대하는 사운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오코 FX의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T3와 이 코카인 같은 경우도 이미 정성이 나 있는 페달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디아블로만 경험을 해보셨던 연주자들이라면 이 오코 FX의 페달들 굉장히 매력있으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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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